오늘의 시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최근 들어 친숙해진 배우 안우팜 씨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오징어 게임에 전해낸 안우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경기의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도 두산 비어스가 이길수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두산 비어스 파이팅! Let's do the miracle! 일정이 넘치시네요. 한국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죠. 파키스탄 출신의 이준호 동자 알리를 연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 뭉클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마음에 만났던 멘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야구에도 주목을 많이 받고 이렇게 스타가 되는 외국인 선수도 있지만 어렵게 일하고 계신 이준호 동자들도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뒤에서 공 EveG단이 유리제의 짓으로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